지난달 대전, 충남 지역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대전 세관이 발표한 2015년 11월 대전, 충남 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.5% 증가한 61억 6,358만 불, 수입은 20.8% 감소한 21억 2,156만 불로 조사됐습니다. 지역 내 무역 수지는 40억 4,202불로 흑자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7.9% 증가했습니다. 한편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대전, 충남 지역 수출입 동향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.7% 증가한 656억 2,772만 불, 수입은 27%가 감소한 245억 4,110만 불로 조사됐습니다.